잔디잔디 대봉삐깔 1차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의령에 온다고 이렇게 뭐 사실을 중국에서 좀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어제 공연 바로 마치고 좀 이따가 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 비행기로 오느냐고 정말 허기진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이렇게 대봉에 정말 큰 감동을 얻었고요 그러면 한 번 하나 둘 셋이니까 세송이니까 노래를 네 번 계속 앵코를 외치시면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불러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좋아요 첫 곡은 제 노래 여열한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곡은 신곡입니다 사랑 탑이라는 노래 두 번째 곡 띄워드릴게요 고맙습니다